목대신 여러분 이사야 53장입니다 고우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진리물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진리물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남암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엄청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보여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에게 치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 있으면 깨우십시오 제가 치유를 치유에 선포를 하게 되면 스와일라 예수님의 나라로 통역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셨나이다 이 생재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피를 뿌린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구속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향해 제 예언의 왼손을 듭니다 제 친구이신 여와를 향해 듭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예호와 아도나이 예호와 아도나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포율의 영원한 권능을 풉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포율의 권세 예수님의 영원한 포율의 권세 그리고 이 나라의 오늘의 전역에 흘러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이 듣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원하신 보율로 그들을 완전히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전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이름으로 가장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유로 불구자들의 다리를 덮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일어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을 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균형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걸어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등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몇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께서 만지시옵소서 그들의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눈을 깍다 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등하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원하신 이름으로 전등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손을 뻗어다 귀모거리의 길을 만져주시옵소서 즉시 팍하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고 이제 귀가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모거리 귀가 팍하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 그 귀가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등하신 아버지 오늘 밤 전등하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높은 가장 훈련한 이름으로 아버지께 주님의 손을 뻗어다 그들의 혀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혀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혀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지난밤 주님께서 보여주셨나이다 한 소년이 불구해선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혼등으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혀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 집에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여호와 야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엘로힘 금맥인 팔을 뻗으사 그의 벙어리에 혀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혀가 풀려서 이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들이 예수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바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전등하신 아버지 전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을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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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다리를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리가 끝까지 턱 길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리를 늘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 균형을 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세대가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의 아름다운 그 기적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영원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내장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내장 심장질환 새로운 심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장 근육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은 심장 이제 정상적인 크기가 되게 줄여 주시옵소서 간이 그리고 문제가 있는 쇠장 그리고 위와 소장 신장을 비롯해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내장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결수하기 그래서 당뇨 치료 필요 없게 해서 그래서 오늘 화장실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여호와 야외 주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밤 모든 혈액 관련 질병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진 백성이 곧 고통을 다하고 있나이다 그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요청이 강물처럼 들어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께 감고하니 모든 혈액과 질병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그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품을 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들의 혈액과 질병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혈액암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뇨 당뇨 당뇨와 백혈병 고혈압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을 만져 주시옵소서 HIV AID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혈액에서 완전히 삭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혈액과 질병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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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과 질병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신질환을 알려놓고 있는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골절된 무릎 그들은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매일 물핀 주사를 받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가장 고농도의 고통제입니다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요 이제 고통을, 통증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땅 저녁에 듣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듣고 있는 모든 나라의 환자들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합니다 태양 아래 모든 질병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들 주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질병들 이제 여호와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의 팔을 뻗자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기쁨을 드리시옵소서 그들의 얼굴에 주님의 주님의 권능에 그 깃발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히 회복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과하오니 제가 여기서 언급하자는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관절념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는 관절념 그리고 뇌마라리아 그래서 선천적 질병이라고 했던 의사가 말했던 것들 치료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 질병들 그것은 그 기존이라고 말했던 그런 질병들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아부터 그 질병을 제거해주시옵소서 그들을 해방시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만성,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에치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고 했던 그 질병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간구드려오니 이것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전능하신 아버지 정말 끔찍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주님께서 창조의 권능으로 여호와께 간구드려오니 그래서 그들을 창조의 기적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을 고통과 수치로부터 옮겨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지난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린 하늘 하늘이 열릴 것을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을 투여하실 수 있도록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디오나 이 카메라를 통해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날 뿐만 아니라 지구 전역에 있는 계신 모든 분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영원하신 예수님의 고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하고 치유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불구조들이 이제 일어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넘어지고 다시 균형 잡고 다시 넘어지고 균형 잡고 그래서 그들이 안정적 거룰 때까지 바로 이 순간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맹이너두를 만져서 그들이 처음으로 빛을 보게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축하게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 세계에서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케냐 전역과 모든 유배인 계신 모든 마을 모든 도시 모든 가정 오늘 밤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시든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귀가 갑자기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예전은 바리가 일어나서 전등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릎골절이 회복되고 그래서 혀와 턱의 그 암으로 인해서 조직이 없어졌던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치유되고 이제는 운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은 저의 예언의 입을 통해 케냐 전역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세계 전역에 계신 모든 분들 이제 여러분 치유를 받으십시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 맹인이라면 이제 눈을 떠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시며 엄청난 그 보혈의 원능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 불구했던 아기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리저리 뛰어다닐 걸 더 걸어다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족 중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귀가 열려서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전역도 전세계에서 어디 계시는지 여러분 모두 하늘에 계신 여와를 향해 제 예언의 왼손을 들고 여러분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을 풍부하시던 여러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모든 질병까지도 종양 즉시 지금 완전히 녹을 것입니다. 파이브로이드 여자들의 혈의병 제 예언의 혀로 여기서 언급하자는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혈의병 복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이 나라 전역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급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모든 집에 저는 지금 제 오른손으로 전해 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집에서 여러분의 모든 집에서 전해 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 이혼의 맨손을 여호를 향해 둡니다. 양손을 들었습니다. 맹리셨다면 큰 눈앞에 물건을 한번 보여줘보십시오. 불교자가 있다면 일어나서 걷도록 해 보십시오. 그 걷게 됐다면 라디오에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가 많습니다. 치유를 받은 분이 계시면 이제 전화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전화를 거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드린 것입니다. 그곳으로 하십시오. 해외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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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환자들 고지혈 환자들 모두 녹여주시옵소서 정신질환 환자들 저는 어린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 방에 있는데 거기서 기어들기다가 일어납니다. 그 지팡이가 그 파피고 4개인걸 봅니다. 이제 여러분 치유를 받으십시오. 전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전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교회에 소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지혜는 여러분도 치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높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높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다른 질병들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탕수수 중간에 자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존재합니다. 배가 일어나서 배가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일어나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 사탕수수가 치유된 것 때문에 가족에게 축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사탕수수를 마이크 삼아서 예수님께 찬양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축하를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불구였을 뿐만 아니고 벙어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있는 여자 갈색 옷인지는 잘 모르겠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만지심을 받은 사람들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치유를 받은 사람들만 라디오로 전화하십시오. 네, 혈의병인 여자들이라면 화장실에 가서 피가 마른 것을 멈춘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보고 하십시오. 네, 종양 있던 사람들은 종양 자리를 만져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시면 라디오로 전화하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성포를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는 다시 상상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화하는 것만 전화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 주님이신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력이 전 세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